남한의 슈퍼디바팀이 오늘 또 헤이헤이 거리면서 2연승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두 팀 모두 멋있는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최종 우승팀입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차라리 잊어리라 차라리 잊어리라 이제 털를 보나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먼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물론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경마와 싸우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래가 좋아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소원팀 우리 남편분께서 원없이 노래 불러주셨고 이게 바로 부부의 하모니다를 보여줬습니다. 나만의 슈퍼디바팀 최종 결과 몰아주세요. 최종 결과 최종 결과 2연승에 성공합니다. 2연승에 성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정말 1점 차이로 우와, 일단 축하드려요. 1번 환붕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너무 좋게 맞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여기 방송 보는 내내 어르신 분 말씀이나 다른 분들 그런 이야기 들었고 노래 들으면서 좀 우리가 빛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체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잘 봐주신 거 다음번에 또 잘 준비해서 좋은 무대로 오겠습니다. 참 응원했습니다. 속으로 너무너무 노래 잘하시고 프로 이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속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많이 많이 저와 장윤정 씨와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속으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꼭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